인천 중동구 평화복지연대는 성명을 내고 동구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동구청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중동구 평화복지연대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센터를 위탁 또는 직영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동구청이 센터장 상근원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지 못한 안일함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상근을 시작했지만 올해 10월 다시 비상근으로 근무 형태가 변경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정부 지침과 동구 조례 모두 센터장의 복무 형태를 상근을 원칙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동구청이 적절히 지도 관리하지 못하고 원칙 없이 사태를 방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지침과 동구청이 센터장의 복무 형태가 변경된 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과 동구widpole